다진마다 딱이네 딱인가? 있는걸로 볶았다 볶음밥 설거지가 말해 뭐해 장난 아니야 수프 냄새 좋다 너무 맛있어 팔도비빈장소스에 고기 찍어 먹어서 너무 맛있잖아요 진짬뽕소스도 병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오뚜기 그래도 맛있으니까 막걸리에 오늘도 라면야 하던거 또 하고 하던거 또 하고 맛있는건 라면이랑 떡볶이 또 삼겹살 내일은 진짬뽕 한강라면 덕분에 진짜짬뽕 진짜짬뽕 막걸리랑 한강라면 숙박 아 예산축제 고생비까지 싸게 하라고 주문했나보지 음 떡볶이에다가 맥주 한잔이면 끝 아니야 자식가 추천하는 그런 축제인데 우리 1인분으로 그냥 안차잖아 솔직히 우린 떡볶이 1인분에 김밥 한줄에다가 어묵탕도 먹어야 되잖아 5만원 있어야되 5만원 있어야되 5만원 있어야되 5만원 있어야되 1인분은 1인분은 아니야 모두 몸건강 마음건강 끝 입도ege구이 어 그렇지, 따듯한 minute 쌈따 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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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ilà 계란물이 얼마나 맛있어 이제 계란물이 얼마나 맛있어 이제 계란물은 왜 이렇게 재밌 existem 계란물이 얼마나 맛있어 계란물이 얼마나 맛있어 밥도 싸가기 때문에 냉동밥 채로 전자레인지 돌리고 있잖아 일어나 나가자 시죽을 해 안어울려 건더기가 안 나와서 참 애매하네 괜찮아 날리지마 먼지 날려 오히려 도대체 어떻게 지낸거야?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흔들고 싶네 육개장도 좋지만 육개장 좋지 않니? 맵게 해주세요 맵게 엄마가 하나도 국이랑 밥을 먹었어요 계란 비빔밥 해주는데 엄청 맛있었어요 응 맞아 맑은 맛이구나 가벼운 안주 되게 작아도 좋겠지? 치유평수는 열평은 안될 것 같은데 아 그렇게 작을까? 비빔면 끓였어야 했구나 비빔면 끓였어야 했구나 열평이 や삐 형 형 형